송원재TV 시작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이 국정원장 시절에 자신이 알았던 조난카드,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기업인, 언론인 등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모아놓은 조난카드, 보존에서 없애지 않는다는 뜻의 조난카드라고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모아온 것, 국정원의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자신이 모두 본 것처럼 또 그 자료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드디어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의 정보위기 간사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명예훼손이다. 자신에 대해서 박지원이 얘기한 것이 박지원이 하태경에 대해서 복잡하게 사셨지 않느냐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명예훼손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냥 있지 않겠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하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기에 이런 자료들, 조난카드 자료들이 있다면서 이렇게 협박용인지 뭔지, 재미인지 이렇게 흘리고 다니느냐. 법적으로 따끔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나서서 박지원의 이 가벼운 입놀림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가벼운 입놀림이 아니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모아놓은 이 자료를 이렇게 아무나 봐서도 안 되고 또 국정원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봤다 하더라도 이걸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는데 박지원이 그런 짓을 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하면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고발 사주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구독, 좋아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박지원의 이 조난카드 문제가 이번에, 어제 그러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또 이걸 떠들었는데 이번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미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박지원이 지난해에도 국회 정보위에서 정보위 의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60년간 쌓인 어마어마한 조난카드 자료가 있다. 이게 법적으로 국가기록물에 해당이 돼서 이제는 폐기를 할 수가 없다. 모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폐기하려면 법을 정해서 폐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국회의원들,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금 방송에 나가서 떠들었는데 지난해에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돈을 어디에서 받는다더라, 어떤 연예인과 썸싱이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모두 있다, 조난카드에. 이게 모두 공개가 되면 이혼당할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번에 방송국에 나와서 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간사니까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하태경 의원이 그런 말은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하태경 의원도 과거 복잡하게 사시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태경 의원이 정면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박지원이 핑계를 대기는 조난카드를 법을 제정해서 없애야 한다. 만약 문재인과 자신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고 다른 정권이 된다면 이 조난카드가 모두 공개될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럴듯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조난카드를 박지원이가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자기가 일부부 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혼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또 방송에 나와서 협박 플러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가벼운 입놀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시간, 기간 이런 부분들이 박지원이가 이걸 위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본 부분을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에 걸리지 않는지 또 지난해 해야 한 것도 법에 걸리지 않는지 지금 당장 하태경에 대해서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하태경 의원이 이걸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또 하태경의 말처럼 박지원이가 도대체 국정원장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여야 가리지 않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하느냐 방송에까지 나와서 조난카드를 다 공개하면 이혼당할지 모른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다니느냐 당장 고발 사주를 비롯해서 대북관계에 있어서 박지원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한번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국정원장은 없었어요. 이 조난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입을 놀리고 이걸 협박용으로 쓰고 이걸 명예훼손으로 쓰고 이걸 들여다본 것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것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태경이 이번에 좀 단단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지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말 사라져야 될 암적 존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